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1등급으로 엔딩 고수연 선생님입니다. 와 벌써 여러분 핑크색 보이죠? 봄이에요. 근데 또 봄인데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주에 3월 모의고사가 또 걸려 있어요. 그리고 또 4월달 달력을 살짝 보면 중간고사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아 내가 내신도 공부해야 되고 할 게 정말 많은데 이렇게 시간은 가고 어느덧 이제 또 봄이 또 성큼성큼 다가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올해 최초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수능도 그리고 내신도 선생님과 함께 렛츠고 라고 해서 저 고수연이니까요. 선생님이 한번 준비한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해 드리려고 퀘스트를 찍게 되었어요. 일단 렛츠고 수연 산모변형인데요. 여러분들 그 전체적으로 모의고사는 수능 지문이잖아요. 이 수능 지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분석적으로 접근하시고 그 다음에 또 중간고사에 내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아 내가 이거를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도와드리는 강좌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3월 28일이에요.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3월 28일 날 모의고사를 우리 고1, 고2, 고3 친구들 다 보실 거예요. 그죠? 한날 한시에 그죠? 그리고 나서 다 시행하고 나면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아 내가 뭐 틀렸는지 오답 강의에 대해서도 또는 내가 뭐가 약한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스스로 셀프 체크를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는 토요일에 이제 분당 러셀에서 3학년 학생들을 위해서 주요 문항 해설 강의를 할 거예요. 선생님 그럼 고1, 2는요? 고1, 2는 그 다음 주 화요일에 전체적으로 선생님이 변형 강의를 촬영하면서 어떤 것들을 짚어드릴 거냐면 강좌 이름이 디사이퍼예요. 그래서 정말로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해독을 해주겠다는 얘기예요. 암호로 되어 있는 것 같은 이 영어 지문을 해독을 상세하게 분석해 주겠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교환을 가지고 선생님이 진행을 할 거예요. 이 교환은 여러분들이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상세하게 하나하나 해설을 다 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냥 해설해 드리면 안 되겠죠. 여러분 약한 게 뭐죠? 맞아요. 표현과 어휘예요. 그래서 어휘에서 내가 또는 표현에서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유의어는 어떻게 되고 반의어는 어떻게 될 수 있는지 선생님이 제작을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해당하는 선생님의 그 강의에는 상세하게 여러분들이 하나하나 하나 해당되는 지문만 볼 수 있도록 인덱스로 표시를 해드릴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8번 문장이 목적이잖아요. 목적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45번에 여러분 장문독해죠. 장문독해까지 빠짐없이 다 할 거예요. 네, 됐죠?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단, 실용문은 안 할 거예요. 도표는 합니다. 그래서 실용문만 제외하고요. 나머지는 선생님이 다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교환으로 진행하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해드리는 분석 강의예요.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 친구, 2학년 친구, 3학년 친구 모두를 위한 강의를 촬영을 다 할 거예요. 하루 만에 다 안 되겠죠? 그래서 나누어서 할 거예요. 그래서 화, 수, 목 이렇게 해서 1학년, 2학년, 3학년 동시에 분량을 나눠서 쫙쫙쫙 업로드가 될 거예요. 선생님이 촬영을 하면 촬영에 대한 업로드는 뒷날에 되거든요. 그래서 화요일 강의는 수요일에 수요일 강의는 목요일에 목요일 강의는 금요일에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냐면 4월 2일이에요. 그리고 4월 3일, 그리고 4월 4일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남은 주말 기간 동안 선생님한테 배웠던 내용들을 가지고 스스로가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정리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또 이것만 있어서는 안 되죠. 변형 문제도 필요하죠. 그래서 변형 문제는 혼자서 선생님이 다 만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희 연구실과 그리고 여러분 내신 전문 사이트 중에 아인카라고 아주 훌륭한 회사가 있어요. 아인카 회사와 같이 협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릴 게 뭐냐면 전체 지문 분석 지문 분석은 여러분들이 보시기 쉽게 한 바닥에 한 지문이 있고요. 올 컬러로 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완벽하게 올 컬러로 제작을 해서 보시기 편하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문에 대해서 똑같은 변형 문제가 제공이 될 거예요. 변형 문제에는 객관식도 있고 주관식도 있고요. 그 다음에 단순한 주관식도 있겠지만 서수령도 있어요. 영작에 관련된 부분 자, 그 다음에 이런 학교도 있어요. 선생님 저희는 원문을 그대로 내지 않아요. 간접 연계로 내요. 다시 말해서 원문의 주제는 비슷하되 단어나 이런 내용들을 조금 바꿔서 출제하시는 학교들 있죠. 그래서 간접 연계도 같이 대비해 드릴 거예요. 이걸 저희 연구팀에서 하고 이거를 아인카에서 지원을 해 줄 거예요. 그렇게 하면 책이 언제 입고되느냐 4월 12일에 입고가 돼요. 그래서 4월 12일부터 여러분들이 신청하시면 이제 주말부터 시작해서 배송으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보통 여러분들의 중간고사가 4월 20일 빠른 학교들은 22일 이렇게 시작해서 5월 한 4일까지 걸쳐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교재 받아보는 데는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디사이퍼로 교환을 진행하고 분석 강의를 선생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아 내가 상세하게 내용을 잘 이해했다. 그 다음에 지문 분석과 변형 문제와 객관식 주관식 서수령 그리고 간접 연계 대비까지 교재에서 풀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전주에 선생님한테 Q&A 게시판으로 궁금한 것들을 질문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나서 아 내가 완벽하게 다 맞는지 마지막으로 분석 변형 문제를 보면서 틀린 것들을 오답하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원문을 보면서 내가 지문을 똑같이 분석할 수 있는지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배울 수 있다. 그리고 씹어먹을 수 있다. 그리고 중간고사도 컷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선생님이 3모부터 시작해서 6월달도 이렇게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중간고사, 기말고사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이게 제가 여러분 원래 EBS 교재에서 고비스라고 선생님이 내신 강의를 진행을 했었을 때 썼던 방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출제 포인트 그 다음에 시간 낭비 없이 핵심을 간략하게 하지만 지문 분석 강의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보다도 디테일하고 꼼꼼하게 올려드릴 겁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중간고사 여러분 열심히 대비하면 좋겠죠. 자 그리고 드디어 이제 정부가 발표를 했었죠. 여러분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리겠다. 그리고 이것이 아마 여러분들한테 중간고사 기말고사에 있어서도 조금 더 수시로에게 어 내신 관리 잘해야 되겠는데 그리고 정시로 해도 어 맞아 내신도 들어가니까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어 라는 자극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선생님이 목이 좀 맛이 갔지만 그래도 열심히 준비했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캐스트로 이렇게 남겨드리고 싶었고 저는 4월 2일 날 여러분에게 첫 번째 강의 그리고 오리엔테이션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전에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주요 문항 해설 강의는 빠르면 토요일 오후나 아니면 일요일에는 업로드가 반드시 될 테니까 여러분들이 산모에 있어서도 좀 중요하고 어려웠던 부분들이 있으면 바로바로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강조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열심히 화이팅 공부해 보도록 해요. 그리고 감기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See you later! 그러면 또 만나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